여행을 탐험이다 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지만 실상은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먹고 자고 쉬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진짜 탐험같은 여행을 원한다면 비박 어떠신가요? 비박은 흔히 텐트 없이 밤을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위를 견뎌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노형을 하면서 세상 구경을 하죠 내가 걷는 곳이 길이 되고 그 길 어디에서든 잠을 청할 수 있는 비박 여행 그 고생스럽고도 설레는 보험을 세상 발견 유레카가 함께했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뛴 당신 힐링이 필요해 자연으로 떠나봐 마눅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 일상의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의 날것 그대로 굉장히 가까운 데서 친숙하게 짓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죠 조금 더 특별하게 이왕이면 의미있게 딱 하루 자연과 친밀해지는 시간 속으로 망설이지 말고 따라오시라 남다른 여행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곳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배낭과 장비부터 눈에 들어오는데 여행을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등산 가시는 건가요? 등산은 아니고요 등산은 아무래도 거리 이동량도 많고 힘들게 짐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가깝게 진도 좀 경량화하고 가볍게 해서 지인들과 가볍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보려고요 여행을 앞두고 이것저것 짐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데 평범한 여행에 등장하지 않는 특이한 장비들이 보인다 낯선 장비들 좀 많이 보이는데 어디에서 듣는 건가요? 아 이거 이 장비들은 비박에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비박? 그것이 뭐고? 비박은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자연을 경험하는 거죠 비박은 산행 중 불시에 예정 없이 야외에서 최소의 장비만으로 수경하는 것 최근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다 보통 필요한 백팩, 침낭, 에어메트리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악천우에 대비해서 예비 옷이라든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 옷이라든지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체력 안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박 여행을 떠날 때 꼭 챙겨야 할 이것 땅의 습기와 찬바람을 막아 체온 유지에 도움 줄 수경 장비다 일반 품목 말고도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장비가 있나요? 이건 습기 품목은 아닌데요 비박에서 강이나 어쩔 수 없이 도강을 해야 될 때 아주 경량화된 포트인데 바람을 늦는 것도 쉽고 빼기도 쉬워서 커다란 대낭에 장비와 먹을거리를 함께 챙기고 이제 목적지만 정하면 출발 준비 끝! 진흥원에 농다리를 끼고 데크 길이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행을 하는 걸로 설렘 걱정 함께 안고 떠나는 여행길 먼저 도착한 곳은 초평 저수지다 충북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수련 풍광 속에서 트레킹과 수상 레이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선 어떤 재미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의 일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일단 초롱길 트레킹 코스로 해서 좀 걷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저희 한 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 카누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날씨도 건조하고 시야가 잘 나오니까 별을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비박을 할 예정입니다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은 초평 저수지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하늘다리와 초롱길 봄에 진덜레 필 때나 아니면 단풍 시즌에 보면 물과 어우러져서 아주 낭만적인 그런 길입니다 산과 어우러진 초평 저수지의 풍광을 만나는 초롱길 편안하게 즐기는 트레킹 코스로 인기이다 그런데 커다란 배낭 무겁진 않나요? 물론 힘들긴 한데 배낭 싸는데 좀 요령이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무게라면 부피가 크고 가벼운 것들을 되도록 밑부분에 많이 쌓고요 그 다음에 코펠이라든지 번호라든지 그리고 쌀이나 물 이런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어깨 위에다 놓는 게 사실 배낭을 매고 장거리를 이동할 때 훨씬 편안해요 짐이 조금 무거워도 상관없다 멀리 험한 산을 찾지 않아도 자연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데 가볍게 걸으며 자연 풍광을 즐기는 트레킹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힐링 방법이다 집에서 접근도 용이하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카누 산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좋습니다 재미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어떠세요 천천히 천천히 나름 스릴 만점 거침없이 무리를 누비는 카누 그런데 카누를 즐기는 것만이 아닌데 물 속에서 쓰레기를 건져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주십니다 쓰레기요? 예 다음에 또 타려면 깨끗해야지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즐기는 만큼 아끼고 보호하는 것도 사람의 역할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의 의미를 되새긴다 일단 도심 주변에 이렇게 아늑한 초평저수지 그래서 멋진 풍광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어느덧 해가 넘어가는 시각 여전히 일정이 이어진다 더 컴컴해지기 전까지 비박할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날씨가 좋아서 별이 좀 별도 볼 수 있고 바람 같은 거 오실 때 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좀 있으니까 어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주위가 어둡해지지만 다시 길을 나선다 낮 동안의 일정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오히려 발걸음이 더욱 가볍다 이야 여기가 좋겠다 이곳이 오늘 밤 잠을 청할 장소 일단 장소 자체가 보니까 일단 바람도 피할 수 있고 공간도 되게 아늑하니 좋네요 일단 무엇보다 좋은 게 조망이 백만 불짜리라는 거죠 조망이 넓은 물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드디어 낮에 챙긴 장비가 빛을 볼 시간 쉴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장비로 밤을 지내는 비박이다 체온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배고픔을 느낀다거나 뭔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사실은 사람이 지치면 잘 못 느껴요 느껴도 그거를 강구하죠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춥기 전에 입고 그 다음에 배고프기 전에 먹고 해 떨어지기 전에 텐트를 이제 자기가 기고할 곳을 찾아야 돼요 고요한 밤 산바람이 불어도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다 비박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연의 낡은 그대로 굉장히 가까운 데서 친숙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죠 어디 세팅된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닌 저희가 가다가 멈춰서 원하는 곳에서 자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연 속에서 즐긴 하루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몸을 눕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니 자연을 느끼며 잠드는 것도 비박의 묘입니다 이게 경기권의 한북 정맥의 한 구간인데 가장 피크 구간이야 조망이 정말 좋고 거의 종주하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산이야 한북 정맥의 국만 본 코스가 도시의 소음과 불빛이 사라진 산속 일상과는 다른 별세계나 다름없는데 자연 속에 몸을 맡긴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잠 잘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물소리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자연과 함께 아주 잠 푹 잘 올 것 같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바람도 없는 거 보니까 따뜻한 잠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희 이제 잘게요 바이 편하고 빠른 것만 찾는 요즘 산속에서의 비박은 색다른 힐링을 선물한다 잊지 못할 하루를 원한다면 비박여행 강력추천 워이